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부산 아쿠아리움 해양생물 전시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쿠아리스트 정선태라고 합니다. 제가 맡은 업무는 지하 2층에 있는 담소 수조들을 담당하고 있고요. 그래서 여기 관람하러 오시면 지하 2층에서 저를 어렵지 않게 만나보실 수 있을 거고요. 그리고 관람하실 때 지하 2층 수조들 매우 위험하니까 손을 꼭 넣지 말고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